여울아 아빠 퇴근했어 아빠 퇴근했어 좋아 아빠 안하고 우유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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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간에 딸내미! 큰 바이의 얼굴이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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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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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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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는 나한테 어려운 공간이라고 그러게 허리가 조금 불편하네 나는 딱 맞던데 높이가 내가 키가 큰 건 아니지만 싱크대는 쉬우면서 어렵다 이거를 조금 열로 땡기면 좀 편하지 않아? 그만! 잠깐만요 더 힘들어? 와! 아이고 등목이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얘들아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나? 너도 이렇게 하나? 할머니네 어린이날 선물이래 우리 한번 열어볼까? 너무 귀엽다 할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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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이만한데? 잘 때 안고 자면 되겠어 벌써 알았어 보고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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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이 왜 지집혀있냐 짠 이거는 야옹이 선물 열어볼까? 짠 짠 아 귀여워 토끼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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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야 아이고 너무 귀엽다 괜찮아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요 많이 좋아 밤에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럼 가자, 얘들아. 잠깐 밥 먹으러 왔어, 우리. 요울아. 할머니 얼굴 알아봐. 아빠도 여기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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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안 보네. 요울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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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아이고. 이제 좀 편안하지? 아이고, 좋아. 다시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아이고, 우리 애기도 고생했다. 진짜. 아이고. 지금은 그래라고? 네. 뒤로 올 것 같았어. 지금 사이 있어. 잠시 후, 수월 방향으로 오 회전입니다.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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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오가야겠다. 응가! 응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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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희한하다! 진짜 신기해!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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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이가 직관하고 있어! 응가 잘하고 있어? 어휴 잘하고 있어! 응가! 어휴 뚫렸다! 어휴 뚫렸다! 어휴 뚫렸다! 노을아 너 직관했어! 어때? 어땠어? 잘했어! 노을아 여울이 응가하는 거 직관했어 노을이 잘잤어요? 응 아휴 잘잤어? 다 놀고 잘 놀고 있네 안돼 안돼 뒤집진 마 진짜 노래 똑똑한데? 저거 보면서 놀고 있어 엄마 아빠 밥 먹을게 닦고 나니까 엄청 깨끗하구만 아휴 짓구만 아휴 짓구만 우리 애기 먹고 나갈까? 밥 맛있게 먹었어? 나갈까? 산책? 산책가 아주 신났어 노을이 신났네 노을아 오늘 되게 잘했네 내 인상 쓰고 있는가? 너무 좋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바람도 아주 기분 좋게 좋아 저기 내가 많이 가는 곳 여기가 그 무장의 길이야? 무장의 길이라고 응 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어? 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데 경사는 그렇지 못해 아하 자리가 화이팅을 해줘야 돼 알았어 얘네들 토 쏠리는 거 아니야? 우리 무장의 길 올라가자 여기 오고 싶었어 화이팅해 운동도 했구만 오우 이런 좋은데? 그치? 괜찮지? 설렘 욕하는 이장을 안에서 공사는 장난 아니지? 산이다 보니까 지금 몸의 영상이랑 공사는 장난 아니지? 산이다 보니까 내리막길도 나름 또 운동되지 끝 일로 오는구나 그치 고맙소 아이고 가고파 우리 교회 시킨 잔 짬뽕짜장 애들 깨기 전에 빨리 먹자 고맙소 일어났어요 우리 우리 면은 좀만, 좀만 먹고 갈게 거의 감사합니다.